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170여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.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가 다시는 과거의 위태로운 때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단체들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문화교류로 평화를 위한 열망을 연결해 갈 것을 밝혔습니다. 이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인 교회협 이홍정 총무 등 단체 대표들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